최고의 임팩트를 위해 폰마는 샤프트에 주목했다 세계 최초 발촉 샤프트로 임팩트를 압도하다 폰마베레스 S03 탄생 폰마는 샤프트에 주목했다 GDR은 골프존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골프 연습이라는 개념 하에 새롭게 만든 연습장용 시뮬레이터 기계입니다 GDR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모드도 있고요 프로가 레슨 모드에 맞춰서 더 쉽게 레슨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레슨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멘탈 서비스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 모델까지 겹쳐진 하나의 총체적인 골프 연습장에서의 신개념 골프 연습 시뮬레이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멘탈 서비스 모드에 맞춰서